대신 자. 뱀까지 가나요? 아, 갔어요. 뭐야? 야, 뱀 너도 갔어? 아, 난 정말. 아저씨, 뱀다. 고기 줄까? 네. 아저씨, 고기 많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기. 아, 저 쏟으면 안 돼. 아까처럼 또. 결국 아빠보다 윌리엄이 한 마리 먼저 잡은 거예요. 야, 윌리엄. 이거 뭐야? 아저씨, 잡아줘. 아저씨, 잡아줬어요? 네. 어휴, 감사합니다. 이거 우럭이야, 우럭. 와우. 내 것이야. 우럭아. 아우, 예뻐. 우럭한테도 예쁘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예쁘다라고 했는데, 그죠? 우럭. 정하지 않아요? 우럭도 예쁘다라고 했어요. 아, 이수진보다 우럭. 야, 야, 잠깐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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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어, 어. 잡았어. 아, 물었네, 물었어, 물었어, 맞아요. 야, 잠깐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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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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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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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장어인가? 잡았어. 앞에 잡았어. 대쳐줘. 아파, 대쳐. 뗨스. 오, 야, 야. 아, 야야. 어, 힘 봐봐. 오, 장어가 그래? 어, 힘 봐봐. 힘 봐봐. 힘 봐봐. 오. 바다장어. 보기 힘드요. 힘이 엄청 세, 얘.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세면을 세웠네요. 세면 아빠 축하드려요. 이거 봐봐. 이거 이름 장어야, 장어. 네, 봐봐. 바다에서 산 베념이야. 네. 뱀 모양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럭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 봐봐. 바다 장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 잡았어. 아빠 잡고 있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윌리엄.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 아, 진짜. 그만 잡고. 손질하고 밥 먹자. 어때? 몰라. 헛딱, 헛딱, 헛딱. 아, 여긴 낚시터에서 잡은 거를 바로 요리해 놓을 수가 있구나. 진짜 캠핑할 기분이 나네. 낚시터에 있는 저런 방갈로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렇죠. 따뜻한 방에서 먹는 귤도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냐. 저기, 네. 아니, 이제 먹을 거야. 아가 안 먹을 거야. 좀, 달자하지? 아가 자. prêt fünf 와, 윌리엄 강아 진짜 멋지다. 아가 먹어. 아가 안 먹어. 아가 안 먹어. 아가 먹어. 누가 주는 건 안 먹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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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었어. 아, 착집을 원한 거였어요, 착집을. 아빠, 아가 돼지야. 뭐라고? 아가 돼지라고? 너 빠지 어디 갔어? 빠지라고 옷 여기 있어. 안 추워? 아가 입고 있는 거야? 옷 다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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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얘들아, 밥 다 됐어. 밥 자. 나 머리 입어요. 아까부터 입지. 잘 됐어요. 어, 알싸. 잠깐만요. 저 정도면 개그 장인입니다. 자, 우럭도 먹을까? 아니면 고기 좀 먹어볼까? 아니면 장어 좀 먹어볼까?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이거 우럭이야? 한번 먹어볼래? 고기 얹어요. 고기 얹을까? 응. 좀 잘 얹어줄게. 우와, 입이 진짜 크다, 너. 왜 이렇게 커? 아고. 아고 입이야? 응. 물리면 아고 입이래. 아빠, 뭐 먹을까? 아빠, 이거. 이거 양, 이거량, 이거량은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다 먹어,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었다 방금 한입 먹어봐 이건 뭐예요? 장어 장어 이거 먹어야지 힘이 엄청 세져 나 홀크 포도 해줄래? 너 홀크 포도도 힘이 셀 수 있어 야 야 바로 먹네요 맛은 어때? 맛은 좋아 맛은 좋아? 네 엄지 저기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아직 배니 이것저것 못 먹어서 그렇지 연습하고 있잖아 먹게 되는 순간부터 난리 날 것 같아요 가끔 나와서 이렇게 손을 먹으면 괜찮아 노트 포로스 포로스 오오오 둥구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얼마나 맛있을까요 잘 먹어요 오오 오오 야 벌써 14개월을 울어 아 정신 못 차리는 맛 맛있고 맛있고 또 맛있어요 아 맛있다 우리 받았잖아 우럭 받기만 하면 안 돼 뭐 줄까 거기 줄까 떨어지지 말고 아저씨한테 카드 주실 수 있어 예 베이비 윌리엄이 직접 아까 주셨으니까 아 제발 지금만큼 안 웃겨도 돼 윌리엄이 윌리엄이 오 손 안쪽으로 가슴으로 같이 들었어요 조식장이야 윌리엄이 윌리엄이 찾았어 눈썰미가 좋아요 윌리엄 윌리엄이 고마워요 나는 뭘 줄까 아니 뭘 더 주세요 이거라도 줘야겠다 이거 아주 귀한 거야 이거 아주 귀한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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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물이 이거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뭐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 저거 삭히는 거 아니에요?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아직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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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연 윌리엄 어떤 반응 보일까요? 왜 안 오지도 않아요 4세에 홍어 입문합니다 설마 아니 홍어를 저렇게 들고 뜯는다고요? 아 좀 늦게 왔구나 아 이거 뭐 먹어요? 방구 냄새 아빠 먹어요 아빠 먹어요 아빠 이거 방구예요 뭐야 뭐야 먹어요 방구 아저씨 이거 주고 가 네 아저씨 방구 텄어? 텄어 텄어 너 먹었어? 네 야 아저씨한테 고기 갖다 줘서 아저씨 뭐라고 했어? 아저씨 먹었어 먹었어? 진짜 잘했어 너 너 이제 다 컸네 난 야 빼비 야 빼비